좌표평균에서 함수, fx는 2x제곱, 자 이렇게 적어놓고, gx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 a 콤마 마이너스 a. 의외로 여기 a로 한다 그죠? a가 용도가 작다 그죠? 그죠? 위치에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p 여기도 살짝 여쭈으면 좋고, a 콤마 마이너스 a라는 거.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ㄱ,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가 1이죠? 이 점이 1입니다. 1이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가 되죠? 그죠? 크죠? 잘 안되시는 분은 이렇게 먼저 적었다가 위치를, 이거를 적었다가 살짝 이렇게 바꿔보면 되잖아요. 아니죠? 자 t가 0보다 크면, t가 0보다 크대, 0보다 크면, 자 t가 그러면 0보다 크면 여기 있겠네 그죠? t가 여기 있겠다 그죠? t. 이렇게 대입한 것, 대입한 것 이건데, 차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먼저 보면 되겠죠? t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t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f, t가 되는 거잖아요. 직선을 좀 더 이어야 했다. 좀 더 이어야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gt가 되죠? 이렇게 y 좌표가. 그래서 f, t, 마이너스, gt의 절대값이란 말은, 이 거리를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지 하면, 마이너스 t니까, 딱 똑같은 위치 그죠? t, 뭐 이렇게, t 이렇게 되면은, 이 위치,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위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리 되죠? 이리 되고, 여기가, g, 마이너스 t가 되고, 자, 이리 쭉 끄어서, 여기가, f,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 거리를 말하죠? 이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절댓값, f,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림이다, 그림. 그죠? 좀 더 그림이다, 이런 게. 이게 바로, 그리. 완전 붙인 게, 이제 그리는 양수가 되니까, 절대 갖다 붙인 게, 그릴 듯한 되겠다. 그, 더더구나. 아시겠죠? 더더구나, 이제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그, g, 마이너스 t, 이게 크잖아요. 대소방계에서, 그래서 뺏으니까, 절대 붙인 거예요. 그래, 거리가 되니까. 용어는, 뭐, 붙이도 안 붙여야 되죠. ft가 큰 게, 큰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거리가 되려면은, 거리는 크기 표시만 되어야 되잖아요.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태가 붙인 것으로, 거리를 말합니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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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또는, 길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분홍색, 이것이 더, 길이죠? 점점 더 길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정도 오더라도, 점점 버려지고, 여기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이 그래프는,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버려지는 속도가, 이것밖에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것이 더, 길다. 이게 더, 길다. 니은, 맞습니다. 함수, y는 f, 역함수 x. 자,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라면, y는 x의 대칭이죠. x와 대칭이죠. y는 fx하고, 그죠?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를 끕시다. y는 x를 끄는데, 1,1을, 여기가 1이니까, 뭐, 1,1을 이 정도 잡아주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게. 얘기를 하면은, 자, 자, 이렇게 끄어주고, 이것이, y는 x가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유래해야 되죠. 이러면은, 이러면은, 어, 이게 1. 자, y는 x,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여기가 지금 이거, y의 줄, y의 절편이, 0,1은, 1,0으로 변해야 됩니다. 1,0으로, 이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아, 요거는, 요거는, 어, 잠시만요. 1,0,1이고, y절편은 없다, 그죠? 요거는 하면 안 되겠다. 요거는 하면 안 되죠, 참. 이거 아니죠? 관계없죠? 어쨌든, 요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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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0,1만 1,0으로 하면은, 얼핏 비슷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 요것도 좀 연장해 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y는 f의 역함수, f 역함수,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물어본 거는, 뭐랬냐면은, y는 gx와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는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아, 요거였잖아요, 요거. 요거였잖아요, 그죠? p, p. 요거. a, 마이너스 l 했죠? 자, 이거는 뭐로 옮기지입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바로, 그냥 몰라도, 딱 이거는, 마이너스 a, a, 서로 바뀌어진 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이 점으로 옮기지는 거지. y는 x, 이것도 대칭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ㄷ이 됩니다. ㄴ, ㄷ, 5번.